부모인 제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회복탄력성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키워주고 옆에서 소포트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제가 흥미로운 경험담과 이를 통해 들었던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 켰어요. 우선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서 몇 개의 영상을 시청하신 분이나 블로그 이웃이나 인스타 친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읽는 책들은 상당 부분 출판사 통해서 서평단 참여나 서포트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책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출판사에서 책을 출간할 때 마케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책 읽고 서평을 남겨두는 조건으로 서평단 선발을 해서 책 홍보를 하는 거예요.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건 아니지만 저희 독자 입장에서는 책을 그냥 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하죠. 그러면 서평단원이 된 사람은 진솔한 서평을 남겨서 개인 블로그나 대형 서점에 글을 올려요. 서로 위민하는 케이스인 거죠. 출판사는 책을 궁금해하는 독자들 피드백을 받아서 좋고 홍보도 되고 독자는 무료로 그리고 또 가장 빨리 책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꼭 무료로 읽어서만 좋은 건 아니고 신간이 나오면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고 쏘속감을 가지고 읽어서 좀 더 애정도 생기고 또 동기부여도 돼서 좋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얼마 전에 창비 출판사에서 어린이 청소년 부분에 서포터즈를 선발한다고 해서 지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창비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서포터즈에는 처음으로 지원해 보는 거였어요. 이게 서류 면접이랑 직접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서류 지원을 했는데 서류에서는 통과가 돼서 직접 면접을 한다고 보러 오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 문자를 받고 마음이 되게 뒤숭숭해졌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싶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주일에 한 번 딱 갈 수밖에 없고 친구들이랑 말도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정말 학교를 갔다 오고 나면 되게 막 슬퍼하거든요. 아이들 못 놀고 제대로 활동 못했다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면접도 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되나? 막 이렇게 싶어가지고 가기 전에는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면접 볼 때 마스크 쓰고 서로 얼굴 표정도 제대로 보지 못할 텐데 말소리나 제대로 들릴 수 있을까? 막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되게 무척 고민했어요. 결국 창비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책들을 전반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고 이런 걸 또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참석을 했어요. 솔직히 면접이라는 걸 언제 마지막으로 했던가 정말 기억도 가물가물한 거예요. 오히려 전 면접관이 돼서 면접을 진행했던 기억이 더 마지막, 막판에는 더 많이 있으니까 더 그런 기억이 많이 나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쨌든 우선 창비 출판사는 망원동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서 우선 갔어요. 갔는데 우선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서포터자 선발은 안 되었어요. 면접 대기 잡히 보니까 21명이 면접이 보러 오기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중에 5명을 선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진 나머지 16명이 제가 속해 있는 거죠. 근데 뭐 저희야 이게 막 입사를 위한 면접도 아니고 그래서 대도 그만, 안 대도 그만 이런 입장이니까 크게 마음이 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선물도 주시고 값진 경험이 돼서 되게 좋았어요. 처음으로 창비 카페도 방문하고 눈욕이도 하고 오랜만에 막 콧바람도 쐬고 그래서 솔직히 좋기는 했어요. 면접은 마스크 낀 채로 3명에서 4명 이렇게 면접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접관 두 분이 앉아 계시고 이제 그 면접하러 온 사람들이 이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먼 발치에서 만나 뵙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빠른 결과 발표에도 되게 고맙기도 했고요. 이런 건 좀 빨리 알려줘야지 좀 좋잖아요. 그런데 문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서포터즈 활동이 아니라 실제 입사를 하기 위한 면접을 보는 거였다면 만약 내가 수능 시험을 보는 고3인데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면접을 보는 거였다면 지금의 제 입장과 마음가짐이 참 많이 달랐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대학교 졸업하는 신입인데 만약 정말 절실히 입학하고 싶은 입학이 아니죠. 입사하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탈락이 되었다면 기분이 어떨까? 그럴 때 나의 그 리질리언스, 그 회복 탄력성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아이들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과가 잘 안 나왔을 때 남과 비교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좀 성장을 했는데 결국 비교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그 경쟁과 그 치열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게 옆에서 부모인 내가 지지를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동안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정말 남과 비교, 불필요한 경쟁 이런 걸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좋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그건 제가 그런 상황에 놓여서 성장하지 않아서 더 그런 걸지도 몰라요. 우선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부모님과 함께 지내지 않아서 공부 관련으로는 어떠한 조언도, 꾸중도 그러므로 스트레스도 없었어요. 부모님으로부터선. 심지어 저희 부모님은 SAT가 뭔지도 모르세요. 제가 어떻게 대학교를 입학하는지도 모르세요. 저 스스로 학업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지 남이 주는 스트레스는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학업 쪽으로는 웬만하면 무관심하고 스트레스 주지 말아야지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좀 더 무관심 모드로 가니까 아이가 좀 더 바짝 긴장하고 스스로 챙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녀 교육 관련해서 이런 저런 영상을 올리니까 제가 막 집에서 엄청 관리해주고 되게 잘 챙겨주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깊이 대화를 나누고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고 진짜 공부나 자기 관리는 스스로 하는 거라고 스스로 결정하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아이가 힘들어하면 오히려 아 그만하고 자 놀아 이런 말을 좀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일부러 더 로미오인 줄리엣 같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이런 절절한 그런 마음을 자극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말은 하죠. 나도 공부하기 싫을 때 있었다고 하지만 그걸 극복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더니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고 아는 것이 많아서도 즐겁긴 하더라 이런 식으로 좀 쓱 얘기를 하는 편이지 이렇게 좀 많이 스트레스를 주거나 이렇게 쪼는 스타일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할 때 중학생 때도 대학생 때도 제가 경쟁하는 건 제 옆에 친구가 아니었어요. 한 번도 그 경쟁이라는 생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으쌰으쌰해서 잘 돼야지 우리 같이 잘 돼야지 이런 식으로 SAT 시험 공부할 때도 미국 대학교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공부할 때도 서로 경쟁은 정말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아요. 같이 동기부여하고 격려해주면서 공부했던 기억밖에 안 나더라고요. 대학생 때도 수업 듣고 숙제하면서 정말 그럴 때 정말 서로서로 많이 도와주면서 수업을 그 학기를 끝내요. 팀 토론도 많이 하고 팀 프로젝트도 진짜 많이 해요. 사실 교과서 책에서보다 서로에게 배우는 게 정말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인터뷰할 때 참 많이 언급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라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 아이가 고자 초등학생인데 듣자니 한국에서는 막 방방곡곡 경쟁과 엄청 치열하게 시킨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유치원 때도 특히 영어 유치원 다니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등수 매기고 시험 봐서 AR 지수가 뭐 어쩌다는 둥. 이게 관리랍시고 사실 인생 길게 보면 다 부질없는 건데 말이죠. 그런데 창비 면접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경쟁은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모두가 가고 싶은 곳이 만약에 동일하다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자꾸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가 보다라고 좀 처음으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미국은 좋은 학교가 진짜 많아요. 명문대가 하버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있었던 곳이 그 마사추세스 그 MA인데요. 그 지역이 하버드, MIT, 버스턴 유니버시티, 버스턴 칼리지, 터프스 유니버시티, 버클리, 그 음대 그 버클리도 있고 진짜 많아요. 그래서 대학 도시라고 하거든요. 보통 버스턴을.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도 진짜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어울리면서 항상 느꼈던 게 그 학생들이 각자의 학교 네임 반류로 서로를 대하지 않아요. 몇몇 올 아이들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정말 그런 게 없거든요. 제 친구들은 진짜 방방곡곡 하버드, MIT, 터프스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학교마저도 둥수를 매기잖아요. 그 바늘구멍 같은 그곳을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왜 모두가 그 학교를 가고 싶은지도 이제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보스턴에 있을 때도 한국 회사에서 근무할 때도 서울대 MBA에서 다양한 많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동기들을 만나면서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영광스럽게도 같이 일하고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가든 간에 어느 직업을 갔든 간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꿈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랑이랑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가 저나 저희 신랑처럼 서울대학교를 입학을 못하더라도 서울대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조차도 입학을 못하더라도 그건 절대 인생의 실패나 나고자가 아니다. 라고 우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설득해야 되나에 대해서요. 사실 당사자가 가장 괴롭고 힘든 거잖아요. 결국 우리 부모가 대학이나 취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거니까 결국 아이들의 인생인 거고 만약 아이가 기대하는 만큼 잘 안 풀렸을 때 부모인 제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회복탄력성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키워주고 옆에서 소포트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스스로의 감정과 충동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조절력 주변 사람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인관계력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습관인 긍정성에 어떻게 잘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이번 창비 서포터즈 면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요즘 회사에선 신입을 뽑지 않아요. 경력짐만 뽑지. 아름아름. 그렇게 좋은 대학교에서 갓 졸업한 졸업생들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냥 상황이 그런 거죠. 창비 출판사에서도 많은 서포터즈를 뽑을 수 있고 싶겠지만 여건상 딱 5명밖에 뽑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저처럼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저야 뭐 쿨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또 어쩌면 어떤 이에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일 수 있어요. 서포터즈는 좀 그렇고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경력을 쌓는 거거나 아니면 정말 입사를 하고 싶은데 취업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안 됐다면 나름 좋은 학교 입학했었고 정말 경력이 훌륭한데도 결국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너무 좌절스러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위기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지 그 이겨내는 힘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자존감을 키우고 실력을 제대로 쌓게 도와줘야 되는 게 답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요즘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데 미래는 달라질 거예요. 예전같이 학연, 지연, 혈연이 중요시되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니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로는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도 괜히 같은 학교 출신이고 그러면 더 반갑고 아는 친구의 친구면 좀 더 친근감 느끼고 좀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진정한 자신만의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나 난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같이 암기 위주 공부나 오지선당을 100점을 맞는 그런 게 능사가 아니라 배움은 배울 줄 아는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자신을 잘 통제하는 메타인지능력이 큰 사람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우리 아이의 정신건강, 몸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경험했던 면접 통해서 들었던 생각 공유해 봤어요. 영상 보시고 제가 드린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생각 공유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